저는 저도 고민은 고민인 것 같은데요 안 말려 주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아드님을 말리게 되면 더 할 것 같다. 이러면 때리는 줄 알잖아요. 이러면 때리는 줄 알잖아요. 한국물질 모름까지는 엉덩엉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도 엄마가 반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반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가수가 우연한 거야? 목숨이 달려있어. 예를 들면 가수는 멋진 거지. 오늘 누릴 건데요. 돈도 대고. 한국물질을 넣어줬다. 고민을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연에게 빨리 폭력이 근절돼야죠.